일단 너희 너무 엄성해. 웃기지도 않고 그리고 불청객들이 너무 많이 났어. 개그랬는데 웃기게? 섹시하지도 않고. 두 분은 개그랬 것보다 더 재밌어요. 동생은 이상하지 않은데 아까 되게 이상했어. 동생은 괜찮아요. 인정하셔야죠. 동생은 되게 멀쩡해요. 아까 전에 이거 할 때 조금. 남자 파트. 남자. 남자 부분. 남자분들이 조금 더 한 단계 밀 것 같아요. 조금 약했습니다. 맨 먼저. 누굽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추운데. 추운데 추운데. 첫 번째 남자. 장티장. 상승구. 추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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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데. 오. 오 추운데? 오 추운데 추운데? 오 추운데? 오 추운데? 오 추운데? 오 추운데? 이렇게 춤을 추는 분은 처음입니다. 찬성씨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 기리씨 말씀하세요. 기리형이요. 저 그런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잘 봤습니다. 바로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분 정도 타더라고요. 최고였지. 우리의 여자들 말 말 못 하죠. 참 심사 한 번 하려면. 자 이제 찬성군의 점수. 5.5점을 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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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대표로. 찬성이가 틀었던 음악 틀어주세요. 5.5점을 실수합니다. 5.5점을 실수합니다. 괜찮겠어요? 5.5점을 실수합니다. 지금 우리 일리기 멤버 대표로 민우씨가 같은 음악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음악 주세요. 5.5점을 실수합니다. 5.5점을 실수합니다. 5.5점을 실수합니다. . Uh, live in the world – ㅋㅋㅋㅋ 2.5점을 실수합니다. 2.5점은 실수합니다. 제가 봤을때 이민우씨가 그동안 자수생활하면서 알았던 춤을 다 췄습니다. 아까 이거는? 실장님이 어떻게...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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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순서를 좀 잘못 정했나요? 실장님 어떡하라고? 앞에서 먼저 우리 잔석훈이 잔드파트를 뜨겁게 달궜기 때문에 실장님은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보는 모습 여기 사무실같은 모습 실장님은 어떤 장끼가 나올까요? 자, 존경씨입니다! 가자! 추운데 추운데? 비켜줘! 길 터줘! 타이형하고 이러고 있다고... 아, 모델, 모델! 아, 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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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네, 주 실장님입니다. 주 실장님. 주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장기 자랑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멀리서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걸어오면서 우리 사원들의 그 결제 결제할 거 일일에다 결제해주시고 마지막에 그 거래처에서 전화와서 왜냐면 저쪽에서 전화가 안 터지 걸어와서 출실장입니다. 바로 이게 역시 이 모델 출신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출실장님의 장기자랑 아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심사 부탁드립니다. 심사 네!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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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자 본격적인 체력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나온 계주 성산 일출목에서 펼쳐지는 한라봉배 미스 미스터 뽀뽀선발래 자 첫 번째 여자 씨름 우리 김시양 씨름 자 김시양 씨름 상대를 맘만한 상대가 제일 낫겠죠? 네 그럼 저는 에이미 씨 할게 아! 저는 에이미 씨 할게 아 잘먹고 얼렸네 잘먹고 얼렸네 잘먹고 얼렸네 자 지금 에이미 형 주목한 거예요? 에이미 형이 지난주 사이판 대회 우승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결 우리 김시양 씨와 에이미 형! 니 얘가 만만해 보여요? 니가 만만해 보여요? 니가 만만해 보여요? 아니 그게 키가 좀 작아서요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에 아우 자 잡으시고요 우 잘 어쩔아 아가 좀 나니깐 허리 잡으시고 목 잡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 준비! 한 남자의 두여자 한 남자의 두여자 맨날 리보우가 이라고 그랬죠? 시작! 아 지금 말이죠 자 과연 우리 사이판 우리 여자 씨름 부대의 우리 우승자 에미양이 에미양이 과연 제대로 불러 갈 것인가 응갈치 신발 눈에 거슬리는데요 응갈치 기술을 한번 시험시켰습니다 기술을 한번 시험시켰습니다 기술을 한번 시험시켰습니다 안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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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갈치 기술의 승리 잘 못걸렸네요 이게 무슨 챔피언일인가요 기술이 기술이 승리 승리 저는 길오빠 영원을 듣고 싶습니다. 유리야. 이기지 못하면 오빠 여자가 될 수 없다. 제가 보고싶은게 있어요. 한성씨한테 정시아 댄스 있잖아요. 아세요? 그것 좀 한번 쳐주시면 시범하면 보여줘야죠. 1,2,3,4 정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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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정시아 이게 정시아 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잠깐만 형 이거는 본인이 노래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정시아 자 과연 본인이 입으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출지 지금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상관없어요. 정시아 정시아 이제 안 한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아 지금 승전은 저희가 안 한 거로 예예예 자 충전 충전 나 어떻게 잡아야 되지? 자 충전 충전 정시아씨는 지금 첫 경기고요. 일단 유리야는 한 번 승인 상태입니다. 과연 승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자 준비 시작!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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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야 반쪽으로 올라간다 시아야 반쪽으로 올라간다 시아 반쪽으로 올라간다 시아 반쪽으로 올라간다 시아 반쪽으로 올라간다 너 승현씨가 맞아? 야 잠깐만 유리야 웬만하면 좀 시아씨 카메라 쪽으로 엉덩이를 좀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자 정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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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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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시아 정시아 정시아